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웬일로 이렇게 할까? 이준석 등장에 열렬히 박수치던 사람들, 침이 마르게 이준석을 칭찬하던 사람들, 그런 언론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조금 더 있다가는 덤탱이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지 하나같이 그냥 주랄낭랑을 칩니다. 이준석 등장에 조선일보도 크게 박수를 많이 쳤죠. 최근까지도 뭡니까?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준석의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번에 사슬, 이준석 정치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고 기억되기를 바라나. 그 내용이 조선일보에 실렸네요. 어제 소개해드렸은 마만 연결이 안 돼가 내용을 못 봤는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에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이 사슬에서 주류 언론사의 사슬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슬까지 내게 됐을까. 너무나 천년 기념물처럼 귀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상임정국위원회가 8월 5일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추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첫근인 윤핵관을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다고 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여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중재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말의 것만 참지 못하고 사사건건 그건으로 대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꼽혀온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대표로 해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사설은 계속됩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 은행을 보면 내부총질이라는 지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사람처럼 보인다. 얼마 전에 친륜계를 향해서 양두구역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는 융승열 대통령과 크고 작은 알력을 빚으며 두 차례 당무를 거부한 바가 있다. 선거운동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야권 통합 과정에서 안철수 후복의 모욕에 가까운 은사를 해 일이 틀어진 적도 있다.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도 발목 잡는 일이 더 많았다는 친융계 항변도 일리가 있다. 이제서야 여름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이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 안 해요. 노골적으로 안철수와의 이름들 단일화를 방해했고 당무를 거부해 가지고 대선 기간 중에서 대선을 치루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깽판을 쳤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질타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오늘 다 나오네요. 연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에 하나도 과한 것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사적 메시지가 바깥으로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었을 뿐이고 대한민국의 다수의 뭡니까. 정신이 바로 박힌 시민들은 대부분 내부 총질 전문용 당대표다. 저걸 누가 심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 뜻밖 다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사선은 또 계속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척건들이 자신을 억지로 몰아내려 한다며 붕괴하는 뜻하다. 이준석 대표 처지의 사법적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징계부터 내리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던 일이 당원권 정지의 원인이 됐다는 점, 그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인 책임도 만만치 않다. 본인 책임이 거의 전부죠. 이준석 대표는 당내 문제를 내부 대화로 조정하고 풀기보다도 장외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태도 영향을 미쳤다. 정말 조선답지 않은 정직한 그런 지적이네요. 이준석 대표가 작년 6월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 낡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오판을 한 거죠. 저는 초장부터 선거 자체가 당대표 선출 과정 자체가 의심스럽고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경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풍기고 그것을 여러분도 엊그제 소개했던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사이에 어떻게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만 그렇게 큰 표차가 나느냐 같은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이 3만 11만 정도로 엄청나게 큰 표본 집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후보별 지지율이 그렇게 다르냐 마치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2.5%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그렇게 혼쭐이 나고 나서도 당내 경선도 의심스러운 사람들한테 선거관리를 맡기는 대한민국의 일당이라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이준석 현상이라고 부를 만한 바람이 불었고 이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의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준석 대표의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극단적 내분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해가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정치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지고 기억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정도면 젊으니까 치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쭉 해온 행적을 다 종합하게 되면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남자 나이가 37, 38 정도 되면 한 인간으로 털은 다 만들어진 그런 나이인 거죠.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냥 내치거나 내쫓지 않고서는 이건 수습할 수 없는 겁니다. 몇 달 간격으로 전 국민들을 스트레스 속으로 밀어넣으니까 사람 고쳐서기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집불통인 친구들은 고쳐가 조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시문의 전면에 뭡니까? 시민들의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정치하는 인간들까지 그렇게 매일 그 시문 펼치면 뭡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선관위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동안 선관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 부정 문제가 일체 돌출되지 않도록 하태경과 손잡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해먹든지 그렇게 하죠. 그 길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또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학을 뗐을 건데. 시민들 의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님이 그래도 젊은 피라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 유치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진중하게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정치인으로 클 수가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당신의 정치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준석의 인간성은 바른 미래당에 깨어질 때 본성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대식 님입니다. 손학규 대표도 그때 저런 못된 놈은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손 대표의 처신도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 이렇게 세파란 아들뿔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니. 최석도 님이 자신의 장래, 자신이 몸 담았던 당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인도 아니고 당 대표 정도가 되면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당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입신하는데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워낙 이 깽판을 쳐놔가지고.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우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집 우물물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마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침 뱉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침을 뱉지 말아야 되는데 침을 지금 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하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